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초미니 스커트와 여성들의 옷차례 입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습니다. 아니 여기 아프니까 아니야? 왜 이렇게 다 꺼져?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. 천주걱으로 가린다는 건 정말 죄악이죠. 몸땅이 다 내놓고 요 팬티인지 바지인지를 모르겠어요.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예쁘게 입는 거예요. 요 가디가 딱 오시면 주일까? 그럼요 여러분. 요거 요거는 이제 앞에 보면은 그냥 평범한 이쪽으로 가면 저 밑에 켜져있어요. 범원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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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충성해.